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두 발이 발견돼 여객기 운항이 3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.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 당시 한 승객이 좌석 밑에 떨어져 있는 실탄 두 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알린 걸로 전해졌습니다. 해당 항공기는 이륙 직전 터미널로 되돌아왔고 이후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 등 230명이 비행기에서 내려 대피했습니다. 경찰 대테러 기동팀과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기내를 수색했는데 추가 실탄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기내 수색과 승객들에 대한 몸수색을 한 뒤 해당 항공기는 오전 11시 25분쯤 다시 이륙했습니다. 경찰은 실탄이 기내에 반입된 경위 등을 더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. SBS 박재현입니다.